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문자 표현 코드인데 문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코드 첫 번째로 BCD 코드가 있는데요. BCD 코드는 이진화 십진 코드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는 B는 binary, 이진을 뜻하는 거고 C는 coded, CODD, 그 다음에 D가 대시말, 십진수예요. 그래서 이진수를 십진화로 만든다, 이진화, 십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BCD 코드. 이 BCD 코드는 6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6비트, BCD는 6비트, 그러니까 2의 6승 64, 64가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해요. 이거는 달달달 남기해 두셔야 됩니다. BCD는 6비트, 2의 6승은 64, 시험장에서 2의 6승 계산하시면 안 돼요. 2의 6, 64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BCD 코드는 존이라는 비트, 두 개의 비트를 사용하라고요. 크기를 디지트, 4비트를 사용해요. 그럼 두 개 합치면 뭐가 돼요? 6비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BCD 코드가 6비트입니다. 64. 그런데 얘는 영문자의 대소물자를 구별하지 못해요. 이런 단점이 있다.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 이번에는 아스키 코드인데, 우리가 아스키 그러면 왠지 발음이 좀 일본스럽죠? 하지만 전혀 일본하고 상관이 없어요. A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뭐를 하기 위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코드예요. 미국 표준 코드입니다. 아스키 코드, 아스키. 얘는 7비트로 구성이 돼요. 7비트, 2의 7승, 128가지의 문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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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맞은데, 7, 7 맞은데, 통신은 잘해. 데이터 통신용 코드로 사용이 돼요. 아스키, 7, 7 맞은데, 통신은 잘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아스키는 7비트, 2의 7승은 128개. 그래서 얘는 존, 3개의 비트, 디지트, 4개의 비트를 사용해요. 합치면 7비트. 아스키 코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스키, 7, 7, 7 맞은데, 통신은 잘해. 통신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우편. 일반 PC용 컴퓨터 및 데이터의 통신용 코드, 전자우편 같은 데서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대소음자 구별이 가능해요. BCD만, BCD만 대소음자 구별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를 확장을 해요. 그럼 아까 아스키 코드가 7비트였잖아요. 확장해서 1비트를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한다. 1비트 늘려가지고 확장 아스키 이렇게 불러요. 위에 8승은 250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장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는 256까지의 표현이 가능하다. 왜? 2의 8승이니까. 그 다음에 ABCD 코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BCD 코드의 익스탠디드, 확장이에요. 그래서 ABCD 코드라고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는 8비트입니다. 8비트, 2의 8승은 256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ABCD는 2의 8승, 256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고 얘는 존, 디짓, 4비트, 4비트예요. 합치면 8비트가 나오는 거고 ABCD는 어디서 사용이 되느냐? 확장된 BCD 코드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이 돼요. 대형 컴퓨터, ABCD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할까요? BCD 코드는 6비트, 아스키 코드는 7비트, ABCD는 8비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6, 7, 8 이렇게 시험장에서 순간 기억이 안 나시면 아스키 코드의 이 A자가 이렇게 7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 아스키 그렇게라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아스키 7, 7 맞으시는데 통신은 잘해 또 이렇게 그 다음에 ABCD 같은 경우는 8비트였잖아요. 8이 영어로 8, 8, 2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 B가 8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썰렁하지만 그렇게라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시험장에서 혼돈 났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유니코드예요. 유니, 유니코드, 유니코드는요. 2바이트예요. 유니코드, 2바이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유니 몇 글자예요? 두 글자. 그래서 2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면은 비트로 환산하면 16비트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세요. 16비트이므로 2에 16, 6, 5, 5, 3, 6이에요. 6, 5, 5, 3, 6. 5가 아닙니다. 6, 5, 5, 3, 6으로 끝나요. 6만 5천 5백 36자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유니코드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사용되느냐. 세계 각 나라의 언어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국제표준코드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국제표준코드, 유니코드.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완성, 그 다음에 옛 글자 모두 포함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또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뻥을 칠 수 있으니까. 자, 우주간 유니코드는 2바이트. 유니 몇 글자? 두 글자. 2바이트. 2바이트니까 16비트. 이게 16승, 6, 5, 3, 6자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해밍 코드인데요. 이 해밍 코드는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가 아니고, 얘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에러를 검출해줘요. 찾습니다. 고맙죠. 그런데 교정까지 가능해져요. 그래서 해밍 코드. 땡큐, 해밍. 해밍 코드는 에러의 검출과 교정.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교정이 가능한 코드로 최대 2비트까지 에러를 검출하고, 1비트의 에러 교정이 가능한 코드가 바로 해밍 코드예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BCT 코드, BCT 코드, 몇 비트야? 6비트.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6비트, 이게 6승, 64. 이렇게요.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0, 소문자, 표현 불가능하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1번은 맞는 거고, 두 번째 유니코드, 유니코드, 유니, 유니, 유니가 몇 글자? 두 글자, 2바이트. 3개 각국의 언어를 4바이트 체계로 틀렸죠. 유니, 두 글자, 2바이트. 이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거고, 3번에 ASCII 코드, AS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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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7승, 7비트, 2의 7승, 128개. 맞죠? 문자 표현할 수 있고, 주로 ASCII,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데이터 통신용 PC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3번도 맞는 거고, 네 번째, ABCD 코드, ABCD, 8이 영어로 8, 또는 B가 무슨 자랑 제일 비슷해요? 8자, 그렇죠? 그래서 BCD 코드를 확장, 이 2가 익스텐디드니까, 그래서 8비트니까 2의 8승, 256개까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유니 코드는 몇 바이트? 2바이트다. 라는 거죠. 네, 이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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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